이번 오후 이렇게 좀 올려서 모은 다음에 아래로 내려놓네요.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같이, 같이, 같이.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. 문짜렀습니다. 네, 목을 하고 내립니다. 네, 그 다음에 목을 하고 목을 키게 때도 털을 내립니다. 그 다음에 하! 하는데 목을 듣기가 나집니다. 항상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, 하나 더 있습니다. 그, 먼저 눈을 이쪽으로 보시고 아, 진짜. 첫번째로 많이 가요. 잘 기억이 안납니다. 그 다음 노래가 뭐죠?